생각하면 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오디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죠. 오디션을 통하는 신인들한테는.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. 저 같은 사람 되게 많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나가라고. 그때는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. 오디션 보러 가려고 대학로에 미용실을 한 번 갔었는데. 안 사요 이러시더라고요. 제가 캐리어를 끌고 왔었어요. 소품들을 넣어가지고. 가위팔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. 자 원 투 원 투 열 번. 하나 둘 셋 셋. 지금부터 대답을 하지 못하면 펀치 열 번 추가됩니다. 야망나무로 유명하던데 나도 이제 대세 스타에 합류한 것 같다. 3 2 1 땡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. 시현 씨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. 자 대답. 아닌 것 같아요. 대세 스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. 대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새로 생긴 워너비 남친 패션이라는 인지가 있는데. 저요? 응. 나에겐 딱인 것 같다. 어떠세요 본인의 느낌. 딱이에요? 네. 바로 나왔네요. 어떤 면에서? 옷을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시장 같은 데서 구조 시장에서 좀 많이 구입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을 여기서 듣게 되네요. 저는 그냥 오늘 의상 보니까 그런 말이 왜 생겨났나 저도 약간의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. 2016년도에 신인상을 못 받았지만 괜찮다. 대답보다 먼저 반응한 추모. 울컥한 이시연 씨의 분노의 펀치. 더운 상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신인상은 패스한 게 아닌가. 그러면 2017년에는 어떤 상 기대하세요? 개근상이라도 좀 부탁드려요. 내친김에 수상소감 한번. 네 이렇게 또 좋은 개근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요. 그리고 또 상 받으실 게 도와준 승윤이 형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헬스보이 바디톡스 이시연 씨와 함께했습니다. 대세배우로의 도약 섹션이 응원.